사모님 왔어요? 왜 이러세요? 왜 그런지 몰라서 그래, 이 뻔뻔한 년아! 너 이리 와! 무슨 짓입니까, 이게? 너 안 비켜? 아니,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시냐고요!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? 이 여자랑 아는 사이야? 네, 아는 사이입니다! 어? 상호 씨, 나서지 마요! 가만히 있어요, 금희 씨. 말씀해 보세요. 아니, 무슨 일인데 다짜부터 사람을 때립니까? 이 여자가 좀 전에 내 남편이랑 음탕한 짓을 했대. 됐어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저 그런 적 없어요. 이게 어디서 우리 말이야, 너 이리 와. 미쳐라, 이. 아까부터 저! 여기 있었습니다. 뭐라고요? 무슨 일이야? 당신 어디 갔다 와? 나 잠시 볼 일 있어, 밖에 나갔다 오지 왜. 언제 나가셨죠? 한 두, 세 시간 됐나? 확실해? 좀 전까지 여기 있었던 거 아니냐고. 아이,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. 부동산 가서 바둑 안판두고 왔는데. 들으셨죠? 당장 사과하세요. 당신 정말 이 여자랑 아무 짓도 안 했어? 아니,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냥. 뭘로 보기엔 당신이 한두 번이나 서해지지 마, 이씨. 지금 당장 사과하시라고요. 어서! 내가 착각을 했으면 미안하긴 한데. 그래도 찝찝해서 안 되겠어. 오늘 당장 여기서 일 그만둬.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그만둬야죠? 잘못한 게 왜 없어. 엊그저께 애 없어졌다고 중간에 그냥 뛰어나갔다면서. 그건 사장님께 사과드렸고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요. 그래.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그랬겠냐고, 왜! 저도 흠희 씨, 여기서 일하는 거 반대입니다. 나가요구만. 아니, 저기! 성원 씨! 아니, 성원 씨! 아니, 저기! 뭐야, 진짜! 아유! 뭐야, 이 씨! 야, 진짜! 아, 성원 씨, 이거 좀 놔, 놔요. 어... 쟤는... 또 뭐야?